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전략학과 백희범입니다. 6월 모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4월 학평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지금 뭐 날짜로 4월 학평 바로 다음 날인데, 그래서 6월 모평이 사실상 한 3주 앞으로 다가왔죠. 사실 이 캐스트의 본래 목적은 6월 학평 대비 학습법 또는 여러분들에게 격려 영상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너무 디테일한 학습법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운영, 입시를 운영하는 또는 장기 레이스를 임하는 운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어떤 리프레쉬 이런 것들이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사실상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전체 1년이라는 레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6평이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딱 반환점이죠. 41.42.195km의 어떤 마라톤 그런 것들의 비유를 하면 딱 시간적으로 딱 절반이 흐른 그런 시점일 텐데 뭐 여러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4월 학평 같은 좀 시험을 치르고 나면 물론 이제 N수생들은 이제 아직 치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첫 시험이 이제 6월 모평이니까 어쨌든 간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더더욱 무거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뭐 학평은 좀 폄하할 수 있어요. 전집단 참여 시험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이제 3, 4월 학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이제 입시 초반보다 보니까 실력이 막 완성된 상태에서 보는 시험은 아니잖아. 그런 자기 변명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긍정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넌 못 봤다고 해서 막 의기소침하고 뭐 슬럼프에 빠지기보다는 그쵸 쉽게 훌훌 좀 털어버리는 그런 좀 의연함도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시험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결과를 좀 손에 쥔 경우에 그리고 이제 누가 자기 시험 점수를 100%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맞지 않고서야.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아쉬움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4월 학평하고 일정상 또 그렇게 됐어요. 4월 학평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6월 모평 6월 모평은 진짜 중요하다는데 이게 뭐 한 3주 텀 한 달도 안 되는 텀밖에 안 되다 보니까 4월 모평에서 어떤 아쉬운 점들 구체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던 치더라도 그걸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착실하게 준비해서 완벽하게 보완을 한 상태로 6월 모평을 임하기는 좀 물리적인 시간이 좀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3주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또 이제 돌려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머리가 좀 복잡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 무언가 그게 점수일 수도 있고 뭐 등급일 수도 있고 어떤 종합적인 결과물 그 목표를 향한 나만의 가속도 라는 이름으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당장 6평만을 바라봤을 때 당장 우리 눈앞에는 6평이 있으니까 큰 시험이 있으니까 6평만을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좋은 그 자료는 4월 학평 결과일 것 같긴 해요. N수생들은 물론 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현재 위치 지금 발견된 어떤 약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 와 관련된 방향성들을 좀 제대로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3월 학평 또는 4월 학평에서 구체적인 어떤 그 약점들이 발견이 됐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및 손실 유형에서 변수 설정에 있어서의 어떤 미숙함 때문에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쓰고 계산을 복잡하게 하다가 실점을 했다. 그리고 뭐 나비효과죠. 그 하나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의 실점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멘탈의 하락 자신감의 하락 또 시간의 어떤 소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다른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몇 가지 킬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충돌과 상대속도 유형이라든지 또는 연력학에서의 PV 곡선의 해석 연력학적 과정의 해석 자료해석 유형이라든지 또는 임계각을 중심으로 한 전반사 유형에서의 어떤 취약성 또는 전기력 합성에서 나는 너무 지나치게 변수를 복잡하게 설정하고 연립해서 풀다가 시간만 깨먹고 틀렸다. 구체적인 어떤 약점들이 있을 겁니다. 약점은 최대한 구체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들이 약한지를 나 스스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단의 차원에서는 내가 뭐 물리원에서 물리학원에서 저는 이제 또 물리학 담당이니까 너무 또 폭넓게 얘기하면 이제 와닿지 않겠죠. 물리학원이라는 과목을 난 선택했는데 여기서 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이제 3, 4월 학평 보면 한 42점, 한 43점 정도의 점수를 획득을 하고 있다. 근데 나는 목표는 한 47점 이상이다. 안정적인 1등급 난이도와 상관없는 안정적인 1등급 또는 최소한도의 2등급 정도는 확보하고 싶다. 그럼 그 간극이 있을 거란 말이죠. 상수와 변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안정적으로 내가 수능 때까지도 이 페이스의 학습을 유지했을 때 상수죠. 적어도 이런 주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미 나는 어느 정도 실력 완성 단계에 있어서 간만 유지하더라도 따라올 거고 근데 약간 이제 근등근등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맞혔다 하더라도 야 운이 좋았다. 또는 맞혔다 하더라도 아 요게 예상보단 좀 쉽게 출제돼서 내가 맞혔지. 예를 들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팽창 고유시간 개념을 비롯한 시간팽창 문제가 나는 좀 취약성이 있었는데 이번엔 조금 교과서적으로 무난하게 나오다 보니까 맞혔을 뿐 기출 유형 몇 개 풀다 보면 내가 조금 힘들어했던 문항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실점 유형부터 시작해서 명백하게 이번에 실점했던 아쉬움들이 있어서 잘못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문제를 아예 손도 못 댈 만큼 개념이 좀 취약했다든지 또는 기출 유형 전형적인 기출 유형에 대한 연습이 부족했다든지 또는 개념 기출까지는 충실하게 학습됐지만 뭔가 좀 경험이 확장되어서 좀 노련해야만 조금 생소한 상황에서도 변수를 능수능란하게 세우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기출 바운더리에만 머물렀구나 내 학습의 시야가 좁은 기출 바운더리에만 머무르다 보니까 생소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구나 라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약정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현실과 그 다음에 이상이죠 목표와의 어떤 괴리를 이 괴리 격차 갭 그쵸? 이 갭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점수 몇 점으로 또는 맞았다 틀렸다 정도로 추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결국 인식이 추상적이라면 대처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두루뭉실한 대처는 결국 뾰족하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문제점 본인의 보완해야 할 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발전이 시작된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점수 상승 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는 가속페달 가속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뭔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다져가며 탄탄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추세도 되게 중요하지만 점점 가속이 붙어 탄력이 붙고 가속이 붙는 거거든요 실력이라는 것은 그 동력은 결국 구체적인 현실 인식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고 있는 서 있는 그 현실과 내가 목표하는 바 사이의 어떤 갭 그것들을 주제별로 유형별로 또는 본인이 가진 어떤 여러가지 문제를 대처하고 개념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명백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방향성이 도출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작업을 3주 만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3주 만에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6평이나 9평은 상당히 좋은 수능 리허설이란 말이에요 평생 노래를 해온 가수들도 큰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을 한단 말이죠 그죠? 뭐 음양 체크도 하고 본인의 목소리 상태 뭐 무대의 어떤 그 동선 어? 여러가지 것들을 체크하잖아 매번 공연을 많이 해봤고 수십 수백 회의 공연을 해봤고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고 음반을 내고 팬들을 만나왔지만 그래도 또 내일 있을 공연을 앞두고 또는 오늘 오후 저녁에 있을 공연을 앞두고 몇 시간 전에 아주 세부적인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체크를 한단 말이야 내 현 상황들을 그죠? 근데 그런 어떤 계기로서는 6평이나 9평은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마인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장기적인 플랫만 가질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을 계기 삼아서 그치 만일에 이게 6평이 아니라 수능 3주 전이었다면 수능 특히 현역들은 그런 마인드가 더 필요합니다 재수생들은 그래도 N수생들은 한 번 이상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훨씬 노련하겠습니다만 현역들은 더더군다나 아주 좋은 시험대죠 연습을 한 번 해보는 거지 수능 3주 전이었다면 수능 3주 전에도 내가 이런 약점들이 구체적인 약점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고 보완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면 나는 최대한 그것들을 어떤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시간을 시간을 써가면서 하나하나씩 약점을 소거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들을 짧지만 시간이 짧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3주가 뭡니까? 단 3일이 남아 있어도 단 하나의 약점이라도 확실하게 소거하기 위한 플랜과 실천이 필요한 것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뭐 당연히 이전에 있었던 어떤 여러가지 평가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약점을 구체화하고 좋은 계기 삼아 3주지만 우선순위를 좀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당장 난 전부 다는 아니어도 요거 요거 요것만큼은 그래도 손에 닿을랑말랑 하는 수준으로 완성단계에 거의 접근한 어떤 유형들도 있거든 백지장 한 장 차이거든 풀고 못 풀고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합리적으로 시간을 운영하여 결국 그런 것들을 소거해 나가고 점수가 오르는 느낌들 그런 승리의 경험들을 한 번씩 쌓아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체 점수가 몇 점이냐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전체 시험 점수가 몇 점이 향상되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쨌든 뭐 이전 시험에서 발견됐던 A, B, C의 어떤 나의 구체적인 약점들 중에 실점 요소들 중에 적어도 나는 그 안에 어떤 한두 달 또는 이렇게 짧게는 뭐 2, 3주 정도의 어떤 단기 플랜을 통해서 아 이런 것들을 충실히 소거하고 점수를 향상시켰어 라고 하는 어떤 승리의 경험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 뭐 수능을 잘 본다라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에 비유가 된다면 또 구체적인 그 안에서의 전투들이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전투들에서 승전의 경험들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지만 수능 날까지 흔들리지 않을 어떤 꾸준함 결국 뭐 단기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성공과 실패가 좀 교차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과 실패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다 보면 뭐 제로섬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단기 플랜과 단기의 성과는 아주 좁게만 보면 그것들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어 하나 한 달 동안 뭐 한 거야 4월 합평 때 42점 받았는데 야 요거 맞고 이거 다시 틀리고 하다 보니까 다시 제로섬 돼가지고 6월 모평도 난이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42점 받네? 되게 허무하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건가? 그렇진 않죠 그렇게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하지만 우리는 이제 결국 수능에서의 최종적인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잔파동에 좀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계속 그런 어떤 성공의 경험들을 누적시켜 나가는 그런 꾸준함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의 현재 단기 계획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것이 효율적인지를 계속 중간 체크해가면서 변경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섬세함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있어서 이번 6월 모평은 여러가지 경험의 측면 그리고 여러가지 멘탈의 측면 실질적으로 뭐 어떤 주제를 정복해서 점수를 올렸다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거다 시험대가 될 거다 라는 측면에서 장기 플랜과 단기 플랜을 동시에 가져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통 기출 2회 3회도 그러면서 이제 N제 정도 풀고 있을 시기죠 보편적으로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입시 운영 안에서 장기적으로 아 나는 지금 N제를 풀고 있으니까 지금 풀고 있는 N제들을 더욱더 열심히 완성도 있게 완성해야지 뭐 그런 장기 플랜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와중에 좀 특화해서 그래도 4월 모평에서 좀 뾰족하게 발견된 그런 아주 좀 크리티컬한 약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 이거는 당장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또 선정을 해서 요한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6월 모평까지 가는 길 그러니까 이제 중간 점검이지만 6월 모평에서 반드시 그런 것들은 풀어내겠다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뭐 그런 어떤 단기 플랜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멀리만 내다보지 말고 또 너무 또 좁게만 좁고 깊게만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그 두 가지 안목을 모두 가진 상태에서 조금 꾸준함도 필요하고 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막 이제 단기적으로 그것이 뭐 그쵸 단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내가 이제 가끔 몰빵 학습 같은 거 강조할 때 그러거든요 공부는 또 그렇게 하는 맛도 있다 어떤 특정 주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가끔은 이렇게 약간 몰빵 투자 몰아서 오늘은 이것만큼은 끝내버릴래 뭐 이런 공부들도 또 공존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장기적인 플랜에서 쭉 끌고 나가는 공부도 있지만 단기 처방들도 있는 거거든 우리가 건강관리할 때도 그렇잖아 우리가 뭐 아침에 나가 헬스장 가서 뭐 러닝하고 또 PT 하면서 이제 중량 치고 어 그런 것들이 당장 내일 내 몸이 이뻐지고 내일 당장 근력이 향상되고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는 약간 또는 뭐 영양제 비타민을 복용한다든지 또는 오메가3를 복용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여러분들도 수험생들이니까 뭐 한약을 먹을 수도 있고 비타민을 먹을 수도 있고 뭐 피로회복제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장기 플랜이잖아요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해야 될 것들 그렇죠 운동이라든지 영양제 복용이라든지 좋은 뭐 식습관이나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은 당장 내일 또는 오늘 저녁에 내 몸이 급격히 좋아지기를 바라는 처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가끔 가다가 잔병치레 같은 거 하잖아 감기에 걸린다 또 편두통에 시달린다 갑자기 좀 허리가 안 좋아졌다 이러면 또 병원 가서 단기 처방 받고 단기 치료 받고 약도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멀리만 내다보고 영양제만 먹으려는 학생들이 있고 또는 너무 또 단기적으로만 하나 이게 너무 마음에 쓰여 그래서 난 당장 이제 센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좀 용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강사와 교제가 없을까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학생들이 많은데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중용의 지혜로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서 이 장기 레이스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들을 제가 좀 짓거린 셈인데 그래도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게 입시가 흘러가면 처음에는 초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달랐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조금 정리정돈된 자세 차분한 자세로 뭔가 개념도 하고 기출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자꾸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계기들이 발생하죠 그것은 주로 점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중간중간에 어떤 어떤 특정 강의를 수강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또는 남과의 어떤 비교 그죠 같은 거 하는데 왜 얘는 잘하고 나는 못하지 이런 거 너무 흔하거든요 또는 뭐 이제 뭐 입시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막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뭔가 내가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잡음들 노이즈들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다 보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초심과 그 평정심들이 자꾸 흐트러지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또는 또는 이제 어 그런 해결책이나 어떤 그런 원인 분석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학생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어떤 학생들은 지나치게 너무 또 냉철하게만 끌고 가려는 또 처방을 하고 원인 분석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때가 많거든 그게 독이 만성화되다 보면 결국 슬럼프에 빠져요 누구나 한두 번의 어떤 크고 작은 슬럼프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또 날씨가 막 풀리고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뭔가 이런 시기에 몸이 이제 반응을 또 하면서 또 시험 점수들의 또 반응을 하면서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 원리 원칙 다시 내가 이제 수능까지 가져갈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재정립해가면서 하지만 또 단기 목표로 3주 앞에 있을 6월 모평 여기서도 단기적으로도 어떤 국지적인 어떤 전투에서의 승리 전체적인 점수가 오르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어떤 특정 주제들의 공을 들였을 때 아 이게 이렇게 그치 한 2, 3주만으로도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승리의 경험 이런 것들도 좀 되찾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 제공을 하게 됐고요 하여튼 뭐 건강하게 잘 준비해서 일단 좀 잘 봐야죠 시험은 잘 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냉정을 되찾아야겠지만 항상 시험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뜨거워야 돼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뜨겁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한없이 냉정하게 내가 뭘 잘못했고 앞으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난 뭘 해야 될 것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또 잘 조율을 하셔야 될 텐데 하여튼 뜨겁게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좀 있으면 이건 광고이기도 합니다만 비라이브 모의고사 6평 대비 비라이브 모의고사가 또 시행될 예정이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6월 해설강의 6평 해설강의쯤에서 여러분들을 또 공식적으로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환히 웃는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해설강의를 보기를 좀 기원하면서 하여튼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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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